아까부터 나와서 앉아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사실 1960년대죠. 1960년대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로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파독 근로자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올해 한국에 이 파독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됐다고 해서 이것을 흥보하기 위해 뉴욕에 오신 분입니다. 하영순 대한노인회 독일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독일에 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고 멀리 독일에서 오셨는데 독일은 그러면 언제 가신 거예요? 네. 제가 1966년도 제가 1차로 파독을 간호사로 내독을 했었습니다. 1차로 가신 분이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독일 프랑크 때에서 거주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저도 나이가 78세로서 정년에 들어서서 2016년부터 한국에 있는 대한노인회 독일지회를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런 거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파독 근로자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광부가 7639명이 갔어요. 그렇게 많이 갔습니까? 네. 그리고 간호사가 11,500명이 간 중에 간호사는 더 많이 가셨네요. 네. 그래서 총 한 2만 명의 간 중에 한 1,000명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현재까지 통계상으로 통계상으로 공식적인 건 그래요. 네. 공식적인 건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독일에 남아있는 파독 근로자들이 약 한 4,000명으로 직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많이 그동안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 1,000분은 한국으로 가시고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2만 명에서 1,000명 4,000명 빼면 1만 5,000명이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 가신 겁니다. 진짜요? 네. 그렇게 많이들 가셨어요. 왜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로 많이 오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3년 계약으로 광부나 간호사들이 파도 갔는데 아, 3년 계약으로 가셨구나. 네. 독일이 이민국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온 세계가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말 암울한 보릿고개 시대니까 60년대니까. 네. 우리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로 여건도 주어지지도 않고 또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 대부분 이민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미국으로 많이 가고 캐나다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셨구나. 당시에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 거의 그러면 1만 5,000분이나 되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캐나다로 미국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무슨 한국에서 옛날에 독일 갈 때는 정부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이래 이민 간 분들은 정확하게 통계가 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워낙 예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2020년도 4월 달에 이거를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통계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네. 파악해서. 특히 우리 독일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국을 정말 대한민국의 제 10대 대건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름답고 잘 살고. 다들 이제는 한국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어도 우리 이제 연구자들이 다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한국을 가면 여러 가지로 의료점도 많고 그래서 우리 독일 파도 근로자들 또 교민들이 정부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첫째 요구하는 게 우리가 가서 짐을 갖다 놓고 편안히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도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한 10년만 전만 해도. 일찍 해도. 지금 그 당시에 파도 근로자로 가셨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다 70대 80대 이러신가요? 다 80이 넘은 분이에요. 85분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독일에서는 약 300명이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지자체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저는 희망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당 겸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70이 넘은 분들은 우리 파도 근로자의 노구를 다 알아줘요. 그러시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강원도 양구에다가 지금 쉼터를 마련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너무 오랜 세월 이제 연세 드시고 달 위타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고국인 한국에 좀 가고 싶은데 너무 어린 나이에 떠나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안 계신 거죠. 많은 분들이 안 계시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을 거고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그러니 이제 가면 어디 있을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호텔 생활하시기도 좀 그렇고 호텔 생활하면서 고국에서 좀 편안하게 한 번 며칠이건 좀 지내시기가 불편하시니까. 그런 게 이때까지 매년 우리가 느끼는 게 제 1순위로. 그래서 정말 고국에 한번 가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은 파독 가동호사로 내독을 했지만 한 20년간 임상에 있다가 제가 개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역업도 하고 또 독일의 유명 브랜드 면세점을 한 35년간 운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여력이 좀 있어서 한국을 제가 아마 우리 독일 근로자 중에 제일 많이 왕래를 하지 않았나.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을 우리 교민 중에 제일 많이 제가 한국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같이 우리 근로자로 와서 못 가는 분들. 그래 이제 독일에 있는 파독 근로자들만 저는 생각했는데 이제 이것이 유튜브에 뜨고 나니까 카나다 미국에서 많이 문의가 와요. 그렇겠죠. 더 많이 계신다면서요 이곳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 이쪽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이민을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가족이 없는 거는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일만 근로자들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그래도 LA는 못 갔어요. 그러셨구나. 카나다는 내년에 개혁을 하고 있고 제 1차로 시카고로 제일 많이 간 거를 제가 알고 있고. 시카고에도 많이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거기로 먼저 1차를 하고 지금 여기에 12일 날 새벽에 13일 날 새벽에 뉴욕에 왔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있으시죠. 오늘 오후에 2시에 여기 뉴주제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 파독 근로자의 한 분이고 그분이 성공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선으로 오늘 2시에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저는 18일 날 다시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리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여부를 생존해 계실 때 고급을 그리는 분들 가시면 좋고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1세대는 그렇다 연료가 돼서 혹시 힘들더라도 제가 2세 3세까지 제가 받아주기를 양국 군청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2세들이 부모님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가 마련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모든 것이 물가가 상승해서 어려운 시절인데 지금 여기 양국에는 우선 조금 변두리긴 하지만 공기가 아주 청정도시라고 그래요. 그럼요. 거기 강원도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파도 근로자분들을 위한 쉼터를 한국에 좀 마련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 군데 지자체를 문의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양국 군에서 이제 그 군에 소속된 건물을 하나 주신 거구나. 네. 사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도 조건이 안 맞아서 많은 군청하고 저하고 서로 내구를 하면서 지금 현재로 양국하고 저하고 협약된 것이 방이 전부 18개입니다. 아 맞네요. 3층, 4층을 이용하고 맨 아래층에는 영업용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샤워장, 변소, 그 다음에 뭐 테리, 굽이 될 건 다 있고 침대가 두 개 있는데 방이 커요. 크고. 그래서 방 하나당 만 원씩으로 제가 이용을 해서. 만 원씩이요? 어이구 엄청 싸네요. 네. 사람 수는 관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것은 제가 이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이 혼자 가면은 만 원도 좀 그렇지만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우리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같이 가셔서. 같이 가셔서. 한 방에 4명, 5명도 자주 있어요. 그래요? 제한이 없구나. 그냥 바닥에 이불 깔고 주무시니까. 이불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제공되어 있다고.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 타월이나 아주 필요한 건 다 구비되어 있는데 방 안에서는 치사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치사할 수 있는 공동 휴게실이라 해서 그런 걸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뭐 휴게실이라도 이렇게 많이 갖가지 막 끓이는 거는 거기에 제한이 돼 있고 간단하게 그렇게 커피나 그다음에 간단한 식사는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제한 없이. 그 대신 조건이 양구 군하고 저하고 이렇게 협약이 된 것이 첫째 파도 근로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은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질문 잘하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해외 개벌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이카라 그래요. 그래서 사용하실 분이 이제 미국에는 시카고에는 두 분을 제가 선정해놨어요. 강부는 거기에 동호회 회장님. 간호사는 정 간호협회 회장님을 해놨고. 이제 미국에도 오늘 설명을 하면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은 신청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년월일 그다음에 여권번호 그다음에 내독한 날짜. 날짜가 아니라 연도. 연도. 1970년대에 왔다 그러면은 그 세 개면은 코이카에서 확인이 다 됩니다. 조회가 되는군요. 그러면 거기 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먼저 미국에 계신 뉴저지에 계신 파독 근로자 대표하시는 분. 한 분을 제가 오늘 이제 설명회 때 선정을 해서 그분이 접수를 받아서 일단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직접 연락을 하셔야 되는군요. 양구 쪽으로. 제가 서명으로 다 줘서 양구 군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양구 군에서 이제 코이카로 그거 내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몇 년도에 파독 근로자. 그것만 증명이 되면. 증명이 되면은.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무슨 형제분이나 친척분이나 친구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거기 이름이 지금 양구 군 청춘 힐링하우스라고 나오니까. 청춘 힐링하우스.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인터넷에 나오고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지은지는 지금 12년 된 건물인데. 관리를 잘하셨구나. 청춘 힐링하우스. 그래서 그것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 원이라고. 지금 만 원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물값도 안 되고 정유값이 없는데. 그럼요. 그럼요. 단지 파독 근로자의 예우차에서 양구 군에서 그렇게 우리를 받으신 거군요. 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조금 서울에서 멀어 가지고 거기 그 산골짜기에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물론 이제 뭐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싶으신 마음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시다 보니 그냥 고국에 가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를 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선 교통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KTX가 그게 개통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춘천까지 가시면 돼요. 그렇죠. 기차 있어요. 그게 전철이 전부 요금이 흐립니다. 춘천까지 가셔서 거기서 이제 양구까지. 뭐 버스를 타고 가시던지. 버스나 택시는 제가 요금을 알아봤더니 왕복으로 해서 7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는 5,800원이고. 정확하게도 알아보셨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오신다면은. 그래서 제가 신청을 받는 것이 춘천에서 양구까지 교통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간 안에 어느 분들이 얼만큼 오시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양구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뉴욕에서 누가 가신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리무진을 타셔서 춘천까지 가세요. 바로 가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춘천에 도착하셔서 이제 담당자 전화번호를 그때 제가 드리면은 연락하면은 춘천까지는 픽업하기로 되어 있어요. 다 모시러 오시는구나. 네. 그것도 좋고. 네.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또 과도 근로자들이 그런 것이 익숙지 않아서 많이 사용할지는 모르지만은 안 그럴 경우에는 시외버스가 5,800원에 있다는 거. 시간은 한 50분 간격이에요. 그 정도면은 한 시간에 하나씩은 온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청양리에서 전철을 참아 1시간 20분 걸립니다. 한 춘천까지 갈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좀 지원 같은 거 한번 안 물어보셨어요? 네. 그거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할 때만 해도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6월 1일 지자체 선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덕 근로자들이 훔치고 서로 협조하고 잘되면은 방이 18개인데 많이 하나 거기 다 차면 어떡하느냐 염려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양국군에서 연립주택을 지어준다고 했어요. 양국군이 굉장히 열심히 이런 지원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방 18개로 제가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친구들끼리 한 5명, 6명. 같이 함께 가시면 좋다. 렌터카를 해서 가을에 가시면은 대한민국이 가을이 제일 아름답고. 그렇죠. 할 때는 많으니까. 맞습니다. 렌터카를 해서 다니시고 짐을 풀어놓는다는 게 그게 제일 우리 독일 파덕 근로자들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짐을 풀어놓을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양국군에서 특별히 마련해 주셨고 그 쉼터가 있다는 거를 뉴욕 뉴저지에 계시는 많은 파덕 근로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명 너무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벌써 또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저희 또 뉴욕의 많은 파덕 근로자분들에게 위로도 좀 대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근로자나 저나 저도 이제 78세로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큰 맘 먹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 같은 파덕 근로자분들과 함께 한국 방문 한번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영순 대한노인회 독일지 회장님이셨습니다.